여름이 살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여기 설악산 백초에 대한 힐링센터에서 한 10분만 나가면 동해바다가 보이는데 이쪽 속초 양양해변이 특별히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서피비치라고 하는 해변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서핑을 타는 그런 동호회원들이 이곳에 1월 1일날도 가보니까 이분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들리더라고요 저쪽 바다 한가운데 동호회원들이 서핑을 타고 가서 그냥 몇 발자국이라도 떠오르는 태양을 먼저 보려고 바다 속에서 서핑 위에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핑 이것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또 이것 타는 방법을 잘 배우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스릴 넘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서 피하고 있지만 파도가 치는 날일수록 이 사람들은 바다를 더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파도가 높을수록 서핑을 타고 잘 올라타기만 하면 정말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스릴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그 서핑을 탈 줄만 안다고 하면 그 적당한 파도는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하는 파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파도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밀려오는데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이렇게 거친 파도가 밀려오나 한탄할 것만은 아니고 서핑을 활용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의 파도를 타고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파도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파도 또 믿었더니 등쳐먹고 그 돈 몇 억 껴먹은 그 재정적인 아주 쓰라린 파도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아마 인생을 다 마치고 뒤돌아볼 때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서전 작가가 저보고 자서전을 하나 쓰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서전을 쓰려면 적어도 다섯 번은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넣어야 된대 잘 찾아봐야 된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냥 부모 덕분에 그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 자서전 한 권도 안 팔립니다 무슨 재미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병들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찾아온 스트레스의 파도라고 하면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고림도 전서 13장 1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론적으로 13절 인생의 이 항해를 어떤 서핑보드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고림도 전서 13장 13절 13, 13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밀려오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병마의 파도들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서핑을 가지고 잘 올라타기만 한다고 하면 가장 스릴을 넘치는 인생의 순간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핑 없이는 아무리 힘이 장사를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오면 두려운 것입니다 짠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서핑을 꼭 마음속에 꼭 감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핑이 있다고 해서 짠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타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핑 동호회 회원들도 그냥 나 할 거야 하고 타면 짠물 먹어요 보니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인지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틀어야 할 것인지 배우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너무 거친 파도가 일지 않는 날 들어가서 또 물속에서도 또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파도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가 무엇인지 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닐 때 그 믿음의 서핑보드를 한번 올라 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하게 연담될 수 있고 웬만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시련과 역경의 스트레스 파도를 만날지라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첫 번째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파도 없는 곳에서 살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파도가 밀려와요 그게 밀려올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맘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 하소서 그건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건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배웠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믿음이 싹이 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 나도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믿음이에요 저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파도가 딱 밀려오니까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냥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르면 먹는 거지 먹다 죽은 귀신이 뭣도 좋다더라 때깔도 좋다더라 아직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병마라와는 파도에 밀려와서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아 먹고 싶지만 이것은 안 먹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빠지고 하소연만 하고 투정만 부리면 비싼 수업료는 지불하고 배울 걸 못 배운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빠졌을까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한번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를 꼭 배워야만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왜 빠졌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적었어 그러니 이 밀려오는 수많은 종류의 시련의 바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기를 원하면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기만 하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건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제 아침 기도력에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쪽은 우리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믿죠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봐라 사람도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믿을 만한 것을 가르쳐줬고 또 보여줬는데 그 믿음을 아멘하고 잡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 믿음도 괜히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 속에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봤을 때 믿습니다 하고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믿을 만한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드름으로 이 속에서 믿음의 싹이 트는데 그것을 안 듣고 싹이 텄는데도 아멘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서핑보드를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잡으면서 실행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걸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야만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리적 지식이 없는 믿음은 뿌리가 없고 불안정하며 망망태해에서 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를 공부하고 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뼈대 없이 믿음만 있다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은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통증만 밀려오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치료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들어보니 이건 길이 맞다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식 일변도의 믿음은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너무 도도해 머리만 크고 그러나 가슴은 텅 비어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산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은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건 정말 산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요 내가 지금 길이 틀렸는데도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치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뭘 놓쳤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고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 이거군요 하고 실천했는데 아직도 치료가 안 돼 뭘 놓쳤을까 또 검토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치료가 되면은 아 이렇게 먹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로구나 여기서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수많은 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으면 그 통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문맥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가슴도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 믿음을 한번 이 기회에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도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라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두연합냐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는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기에 주셨어요 영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암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서핑보드를 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깜깜하지만 깜깜한 파도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오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통증의 파도 넘어 이 길이 틀림없이 맙다 계속 걸어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뛰어넘는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특별한 기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비추어 박사님이 하버드대학에서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이런 물리적인 현미바 아니면 그래핀 찜질기에서 나오는 열기 효소에서 나오는 어떤 영양소의 치유력 이런 것을 뛰어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100명의 의대생들에게 흥분제 약을 흥분제 약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마약 먹은 것처럼 막 기분이 좋고 방방 뜹니다 이걸 공부하는 의대생들이니까 껍데기만 봐도 저게 무슨 약이고 먹으면 몇 분 뒤에 내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암페타민 약을 저쪽 방에서 캡슐 뚜껑을 따가지고 다 헐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바르비트루산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넣습니다 이 약 요양원에서 그냥 막 난리 치고 막 장판 찢고 소리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에게 주면 쫙 뻗어요 그냥 잔만 잡니다 이 강력한 진정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줬어 학생들은 캡슐을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암페타민 흥분제야 이야 저 강력한 흥분제를 내가 먹어? 사실은 진정제지만 뭐라고 믿은 거예요? 흥분제라고 믿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진정제를 먹고 진정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그 중에 50%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바르비트루산념이라고 하는 진정제 캡슐을 안 보는 데서 다 털어버리고 그 속에다가 이제 강력한 흥분제 암페타민을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었어요 흥분제지만 이 학생들은 뭘 먹는다고 지금 믿어요? 진정제를 먹으니까 그냥 계속 한나절은 자게 생겼구나 그런데 흥분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50%는 쭉 쳐져서 진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실험해서는 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요 돼지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격적인 결과이다 여러분 어떤 식이요법보다 어떤 물리치료보다 어떤 피톤치드보다 내 세포에 영향을 더 강력하게 주는 에너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답이 나와요 위장을 아무리 내시경을 넣어보고 검사해도 멀쩡하대 고장난 거 하나도 없대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위장병 환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위장병이라고 이름 붙입니까? 신경성 위장병 아무리 기계가 멀쩡해도 여기 있는 밧데리가 찌찌찌하고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동차 멀쩡해도 밧데리 고장 나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세포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앞으로 쭉 내보세요 한 손만 한 손만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손에 신 레몬을 딱 반토막 짜가지고 하나씩 주었어요 자 그걸 입으로 가져가 보세요 입을 쫙 벌리고 그 신 레몬을 손으로 꽉 짜서 즙이 혓바닥에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입에서 침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뭔가 심각한 지금 질병이 있는 겁니다 레몬이 나오는 물질 한 방울도 먹지 않았지만 레몬을 생각하니까 레몬 들어왔다고 생각만 해도 레몬 들어온 것처럼 신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에너지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 이걸 저는 지금 믿음의 서핑보드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에너지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 없이 파단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너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헬스 사이클라지 이 전월 2012년 9월 달에 발표된 놀라운 논문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받았어도 잘 이기면 뭐 파도타기 한 번 하는 거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 부류로 설문지를 통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을 지켜봤어요 누가 많이 죽는지 지켜봤더니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거기다가 또 믿음도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람도 죽습니다 몇 년 뒤에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을 100% 기준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았지만 매사가 부정적이야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준 그룹보다도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적게 죽었을 것 같아요 많이 죽었어요 104% 그래도 뭐 마음만 짜증을 냈지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죽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인용합니다 자 이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들이 있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매사가 부정적이야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결국은 심장병 걸려서 죽지 죽어 안 죽으면 이상한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143%가 죽는 거예요 43%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정적인 믿음까지 가진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충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까지만 내리면 논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똑같이 아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파도 잘 타면 허벅지 다리 굵어져 일부러 내가 찾아가지는 않지만 어차피 온 거 한 번 즐겨 보는 거지 뭐 인생이 두 번 사나 한 번 사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많이 죽었을까요 적게 죽었을까요 그런 건 뭐 실험 안 해봐도 금방 알아요 적게 죽었어 그런데 얼마나 적게 죽었는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덜 죽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덜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83%밖에 안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스트레스의 파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소핑을 타고 잘 견디면 안 빠져 죽는 건 똑같고 그런데 허벅지 다리가 굵어진다니까 연단이 된다니까 견디고 나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파도 싫어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하면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파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거든 내 힘 하나만 가지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도저히 나 혼자는 안 될 만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서핑모드를 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여기 과학자들도 뇌에서 기도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무슨 파장이 나옵니까 뇌에 파가 나와요 그런데 그 파장은 너무 약해서 대기권을 꿰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형 안테나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게 뭔가면 그 약한 뇌파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조금 증폭기 증폭시켜서 저 앞에 있는 컴퓨터까지 날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그 파장의 전파가 조금 증폭이 돼서 컴퓨터에 있는 리시버에 보내준 거예요 그 신호에 따라서 휠체어가 개발이 됐는데 좌이전하고 생각하면 파장이 날아가서 여기 센서에 들어가서 좌이전을 하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이게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증폭기를 쓴다고 하면 대기권을 꿰뚫고 하늘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대기권을 꿰뚫고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올리면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천연계의 물질들 다 천연치료한답시고 다 사용했는데도 도대체가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도 불안이 밀려오면 믿음의 서핑보드 타시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질병 불행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지만 아무리 거친 시련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타면 나는 더욱더 연남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이렇게 거대한 파도를 나에게 보내주실 때는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셔서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걸 확인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상담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하는 치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여기 컴플리먼트 테라피스 인 메리슨 이런 의학 저널 2016년 8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치유 기도를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우울증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어떤 외상을 입었는데 그 결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비슷한 외상 받은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6주간 실험을 하는데 가르쳐 주고 12개월 동안 추적하면서 여기 FMRI로 계속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 우울증 점수가 처음에는 21.6이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중재 후에 6주 뒤에 21.4점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12개월 뒤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더 낮아졌어 3.7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특별히 FMRI로 뇌 속에서 어떤 면화가 오는지를 들여봤다는 얘기인데 기도를 막 했더니 외상적 기억 예를 들어서 뱀한테 한 번 물려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상처가 낫기는 낫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제는 새끼줄만 봐도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외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이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새끼줄을 봐도 놀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새끼줄을 봐도 놀라지 않는 내 모습을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MRI를 보니까 여기 믿음의 주머니가 있는 전전두엽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치유 기도를 했더니 그때마다 그 외상을 나에게 준 사람 외상을 준 어떤 사건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그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을 전두연합냐에서 옛날에는 그냥 정신 없어서 내가 쓰러졌는데 뭐 저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씨름을 했더니 이 상처가 분리가 되고 완벽하게 그걸 봐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치료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질병이 있거든 이 믿음의 쇼핑보드를 타시고 믿음으로 아프지만 안 아플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수많은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효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힐링 테라피라고 그러고 미국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도 암환자들에게 이 치료를 지금 정식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질병을 가졌거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이 치료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믿음은 없지만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언젠가는 실상으로 꼴 지워줄 수 있는 놀라운 무기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된 사람들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암환자들에게 하게 했어요 유방암 걸린 사람들은 유방암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보여 자기 암덩어리 몇 센치짜리 몇 개 있는지를 눈 감고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터졌으면 터진 암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서 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군사력 면역세포 태초부터 나에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면역세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주 최강의 군인으로 만들어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여기 왼쪽 가슴입니다 이쪽으로 모여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군대 장관 되시는 그분께서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모든 면역세포들이 왼쪽 가슴으로 뚜벅뚜벅 전진해온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암세포를 우적우적 씹어먹은 모습도 바라보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한 시간씩 그 치료를 합니다 그냥 방에 누워서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암이 생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에 실질적으로 면역세포가 이쪽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이 있고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욕을 가르쳐 줬어요 조금은 어설프겠지만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놀랍게도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한 사람은 2200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배워서 한 사람은 1561개가 유전자가 바뀌었는데 두 그룹 똑같이 바뀐 것이 433개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피골로 들어가서 이 특별한 믿음의 서핑보드를 한번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하기가 조금 겁나요 무슨 최면술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최면술과 믿음의 기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고서 해야 돼요 자 최면술은 자유의지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뜨겁지도 않은데 괜히 앞에 사람이 뜨겁다 뜨겁다 하면 마음은 열어놓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한번 조정해보세요 조정해보세요 이게 최면술을 받기로 결심한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자유의지권을 활용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기는 바라봅니다 나 혼자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면역세포 없는데 있다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맞구나 마존감이 높아집니다 최면술이 잘 되면될수록 자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행복감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별해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어느 날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놀라운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것은 없는데 이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뭐 그렇게밖에 이 믿음을 연구할 길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건 밀가루인데 이건 진통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균 35%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믿음도 정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논문을 보면 이 플라시보 효과가 논문에 따라서 어떤 건 10% 효과가 있고 어떤 건 100% 효과까지 있습니다 최면술은 밀가루인데 이게 자꾸 진통제라고 믿는 건 최면술입니다 우린 최면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 면역세포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어떻게 편의가 돼서 나타나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볼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괜히 밀가루 놓고 진통제라고 하는 것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최면술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현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치유력이 담겨져 있는지 남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100% 믿으면 100%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강래 씨가 대장암 말기로 대장이 암으로 다 막혀서 15일 동안 변을 못 봅니다 병원에서는 한 4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에너지를 받으려면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된다 그 참 이 통로를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은 죄책감이고 미움이다 하여튼 이분이 놀랍게 그 사실을 깨닫고 산속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용서해주는 것도 경험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주셨으니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경험을 했어요 15일 동안 싸보세요 얼굴이 새카만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다 빠져나간 그 빈 마음의 그릇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이분이 받았어요 내려오면서 변을 보고 싶어서 안 잤는데 시체 썩은 냄새 같은 게 막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한없이 내려왔는데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분이 틀림없이 믿음으로 치료됐다고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딱 내려와서 그냥 사실은 똥 한 번 싼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잡았어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 똥 한 번 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대단함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믿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필리핀으로 가서 이동요양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이분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4개월 일본으로 와서 나 거기 갈래 돈을 딱 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거 백퇴된 30년 전에 처음 할 때 저는 아직 거기까지 본 적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아니 4개월 뒤에 죽는다는 사람이 6개월 뒤에 가는 필리핀 돈을 내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야 그 안에 죽음 이거 돌려주는 게 힘들 텐데 전 믿음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6개월 뒤에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감사하게 지내는지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걸 보여주시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는 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타지 마시고 두 번째 소망의 서핑보드도 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시면 지금 아무리 깜깜해도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나를 단단하게 해 줄 것이고 그리고 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소망의 서핑보드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메리칸 사이카라지 소사이어티 저널에 2008년 4월에 로마린다 대학에서 닥터 리 버크 박사님이 이쪽 계통 비슷비슷한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은 아팔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 지금은 암이 터져서 자꾸 진물도 나와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했는데 예수님 은혜로 치료되면 1cm짜리 암덩어리 있다가 나섰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힘이 없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번졌는데 똑같이 치료되면 이야, 내가 간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건 기적이다 그 주인공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룹이 있고 그냥 지금 모습만 보면서 그냥 한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룹을 나눠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암이 걸렸지만 여기서 치료 방법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백점만점 실천을 해서 암이 싹 없어지면 나도 암환자 치료하는 요양원 원장이 될 수 있을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유방암 걸린 것을 감사한대 자기는 이 세상에 뭐 감사할 것까지 있나 그랬더니 진짜 감사한대 아니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냥 남편이 맨날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암이 걸렸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유방암 걸렸어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유방암이 걸리니까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유방암 걸렸는데 남편이 또 일하라고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여기 와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 해주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인간이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발도 씻어주고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유방암 안 걸려서 맨날 쥐어 터지면서 80년까지 사는 것보다는 4개월을 살아도 남편한테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막 사랑한다 이 사랑받고 죽는 게 자기는 진짜 더 낫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이거 얼마든지 잘하면 낫을 수 있는 거예요 낫으면 내가 요양원 원장한다는 거예요 진짜 낫더라고요 진짜 요양원 원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디솔 호르몬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39%나 더 적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들의 난리는 70%가 더 적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카타볼라이트 같은 것도 38%가 더 적게 나와서 질병을 치료하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두연합냐 뇌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쨍하고 못 들 날도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이 소망의 서핑보드를 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막 감옥에 가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막 다 사람 죽여가지고 이거 기름 짜가지고 불 지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스실에서 110만 명을 생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일찍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니까 괜찮았는데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 닥터 프랭클 이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 된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때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선택했다 내가 가진 특권을 사용해서 절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난 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나가서 아내 한 번 얼굴 볼 수 있을 거야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다 우리가 한 번 더 깨안을 수 있기를 소망했다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면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무슨 면도 해봤자 선을 보겠어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리를 깨가지고 매일 같이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깔끔한 외모를 보고 간수들은 저렇게 삶에 소망이 있는 사람을 어찌 오늘 죽일 수가 있겠느냐면서 죽을 날짜가 되었는데 그 순서를 자꾸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순서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건 도대체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테반이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그랬는데 저희가 스테반을 돌로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대? 그냥 잤대 그냥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그 뒤의 세상까지 바꾸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서핑보드를 내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 질병도 고통도 사망이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서핑보드를 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서핑보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 2013년 9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한 846명의 성인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뭐 참 다르겠죠 사람마다 아이고 죽을 지경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딜만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점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시간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보내셨나요? 어떤 사람은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몇 번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살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누구 도와주고 사랑하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망률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도 어려우니 저 사람도 어렵겠지 반조각 나눠서 먹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한 사람 다른 건 여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죽었나 하고 보니까 70%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으면 좋아하고 좋으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치료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받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있고 사랑을 주는 것도 있죠 어떤 쪽 에너지가 나에게 더 신선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로 사랑이 없어요 내가 혹시 누구한텐가 사랑을 줬다고 하면 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넘쳐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텐가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랑의 본체 되시는 분이 사랑을 줬다는 얘기고 자기 실컷 다 먹고 나머지 나한테 준 거예요 좀 식었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한 바가지 퍼내면 절대로 옹달샘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가 신선한 물이 나오지 내가 누구한텐가 사랑을 한 바가지 주면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분의 마음 속에서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사랑의 한 바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랑이 더 따끈따끈하겠어요? 주는 사랑 그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한 치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경우에 보면 중환자가 있고 보호자가 또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사해 보면 나 똑같이 환자예요 아니 어떤 때는 보호자가 더 아파 그런데 습관 때문에 더 아픈데도 여전히 그 환자로 처음 이름 매겨진 사람을 한 사람은 도와주고 한 사람은 바다만 먹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도와준 사람이 항상 빨리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서핑보드를 타시고 정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의 에너지와 함께 이 유전자가 다시 펼쳐지고 치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같이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여기 코넬 대학에서 스티븐 스트로가츠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동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홀몬의 리듬 중에서 여학생들은 보이는 홀몬의 리듬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멘스 리듬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르대요 근데 정말 마음이 통하고 짝이 맞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리듬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공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이 반딧불들도 초저녁에는 서로 반짝반짝하는 게 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서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나중에는 똑같이 키고 끄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도 혼자 마음속에서 품은 것보다도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하면 더 사랑이 동조 현상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 스트레스의 파도를 믿음으로 올라타시고 소망으로 견디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더 뜨겁게 증폭시키면서 이 세상 그래도 참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망그로브 강변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밤에 수많은 반딧불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초저녁에는 지멋대로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동시에 꺼졌다가 동시에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갑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동조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합해져서 어마어마한 불빛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투에 대한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같이 굳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어느새 식어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백투에 대한 반딧불이 모임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백투에 대한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면서 혼자는 어렵지만 정말 시너지 효과들이 있으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백투에 대한 반딧불이 단체들이 또 한자리에서 불을 비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텐데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서핑보드 타시고 소망의 서핑보드 타시고 그리고 또 사랑의 서핑보드 타시고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날까지 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hat's what 감사합니다.